3점 슛, 결승까지 올라간 선수 그럼요, 여기에 3점으로 맞추렀습니다, 헉! 코너 속으로 연결, 스텝백 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헉 2점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패스가 지금 빠르게 상대편 코트로 오른쪽 코너까지, 헉! 스탑! 네, 좋습니다 단숨의 격차를 9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원진입입니다 3점 하고 있죠 오른쪽 코너까지 매끈하게 연결이 됐고 결국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줬던 허웅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 스포츠 포섬기 후에 쇼핑 와이동블리기입니다 3점으로 갚아줍니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힙니다 자, 7초 남기고 쏩니다 코너 3점 퍼! 허웅입니다 허웅 선수하고 김민구 선수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찬스 냈죠? 오누와쿠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허웅, 드라이브 앤 레이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허웅 선수가 해주네요 맥컬러 크로스오버 드리블 적응 클라운드! 블락샷! 블락샷! 천천히 포스톱 준비 오누와쿠 사력을 다해 막아봅니다만 득점 인정! 상대 맞지! 지금 보시면 오누와쿠 선수가 맥컬러 선수를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KGC 같은 경우는 자, 스티 씨도 오누와쿠 오! 투 앤 아쿠로! 바로 우토! 아우, 목이 아프네요 오늘 계속 보죠 네, 이 두 선수 좋은데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두 선수 엉키면서 오누와쿠의 스텝밥입니다 어렵게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이번에도 실패! 아, 높아요 오누와쿠 밀고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 찢어! 보스잡이! 엄청난 파워! 오누와쿠! 어허허허헣 그냥 볼은 부풀은 뺄지 않았거든요 네 우습스럽게 올라갔네 성공하네요 세 명 사이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이 선수가 이 점프 패스는 좀 많이 맞히네요 자, 템퍼 패션! 어딜 가미를 외쳅니다! 어누нако쿠! 난 너케 찢 Nike 정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 네 둘 다